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한국사 전문가이자 쌍사 본자 아름쌤입니다. 자, 이번엔 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. 새학기에 어떤 친구들을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. 여러분들이 새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죠. 그럴 때 어떤 친구를 옆에 두는 것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을까, 가장 내가 행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. 대부분은요. 새학기가 되게 되면 나와 일면식 있는 친구, 한번 봤던 친구랑 잘 지내게 돼요. 왜냐하면 서먹서먹하다 보니까 이런 새학기의 서먹함을 잊기 위해서 조금 몇 번 봐서 나랑 밥은 좀 몇 번 먹었던 친구, 이런 친구와 같이 함께할 수 있게 되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옆에 두면 어떤 친구가 정말 좋고 어떤 친구는 멀리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은 영국의 캐롤 두액이라고 하는 심략자가 있어요. 이 심략자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의 성공에 대한 마인드셋은요. 총 세 가지가 있다고 해요. 전체 이 표본 중에서 한 40% 정도의 사람들은 성장에 대해서, 성공과 성장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잘 못할 수 있지만 잘하면 돼. 난 뭐든지 이룰 수 있어.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이런 사람들을 성장 마인드셋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자, 그리고 20% 정도는요. 별 생각이 없대요. 근데 40% 정도의 사람들은요. 내가 해봤자 되겠어? 쟤는 원래 타고난 게 많잖아. 그러니까 잘 되는 거지. 그리고 나 해봤자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. 라고 생각한다고 해요. 이런 마인드셋을 고착 마인드셋이라고 부를게요. 자, 그러면 우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친구들이요. 어찌 보면 가끔씩은 되게 유별나 보일 수 있어요. 너무 먼 목표를 생각하고 너무 자기의 상태보다 훨씬 더 위를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아주 가까이 하기엔 조금 뭐랄까요?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친구들일 수 있어요. 하지만 그런 친구들에게도 뭘 보는 게 중요하냐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. 실수해도 괜찮아. 잘 될 거야. 이런 마음을 가진 친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. 그런 친구들은 자신에게도 그리고 친구에게도 그런 말을 해줘요. 지금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곧 나아질 거니까 괜찮아. 열심히 하면 되지.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. 즉,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. 여러분, 이런 명언이 있어요. 성공한 사람 중에 비관론자는 없다. 이런 말이 있습니다. 늘 불평하고 난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남들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. 결과적으로 성공까지 이루기도 힘들어요. 이미 성공한 사람을 욕하는 사람이 뭘 이룰 수 있겠어요. 그죠? 자, 그러면 반대로 이런 친구는 조금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고창 마인드셋. 여러분, 이게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. 선생님이 이런 친구 멀리하세요라고 하면 마치 편가르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. 그런데 쌤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를 핵심만 딱 말하면 나는 흙수저야. 그래서 나는 더 안 될 거야. 해봤자 소용이 없어. 라는 친구들하고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좋아요. 흙수저인 건 괜찮아요. 쌤도 흙수저였어요. 쌤은 흙수저가 아니고 먼지수저라고 했었죠. 쌤이 작년쯤에 올린 캐스트가 있는데 그때 쌤이 솔직한 제 과거사를 털어놨어요. 여러분에게 힘을 내라고. 쌤도 리얼 진짜 완전 흙수저였거든요. 그런데 그래도 나아질 수 있어. 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런데 이 1번과 2번이 같이 난 흙수저니까 안 되고 저 친구는 원래 잘났으니까 될 거야. 쟤는 집이 좋잖아. 쟤는 학원 비싼 거 다니잖아. 쟤는 과외도 하잖아. 쟤는 엄마가 모든 걸 다 서포트해주고 맨날 차 태워서 왔다 갔다 하고 모든 걸 다 해주잖아. 나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. 이런 식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잘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정말 피해될 친구들 중에 이런 식으로 뒷담화하는 사람. 뒷담화하는 사람은요. 사실 어찌 보면 질투 때문에 뒷담화를 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뒷담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런 마음은 나중에 다른 친구에게도 나에게도 전달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 안 돼요. 이건 정말 안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둘 사람은 이런 부정적인 마음은 없는 없지 않더라도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이런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고 또 오랫동안 두고 싶은 친구는 아마 성장 마인드 셋을 가진 친구일 겁니다. 자 그러면 이번 시간 들어줘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강의에서 만날게요. 감사합니다.